특별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. 와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언제나 날아주실 수 있는 제3훈련 비행당 장병 여러분 괜찮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, 브레이브가였습니다. 백령도 일환은 정말 전설로 남을 정도죠. 저도 그거 항상 봤습니다. 뿌연 먼지가 흩날리는데도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여서 모든 장병들이 사랑에 푹 빠졌다고 들었어요. 떼창이 없으면 뭔가 노래가 허전해. 허전하죠. 한정도 일환이 확 이렇게 전해지거든. 베스트 오브. 야, 골반. 야, 잘했다. 미친 골반.